저처럼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아날로그 감성으로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지금부터 이 영상에 집중해보세요 촬영한 사진을 바로 인화하는 세상이 왔어요 이 코닥 도크 플러스 포토 프린터로 말이죠 아마존 베스트셀러 코닥 포토 프린터로 쉽고 빠르고 선명하고 저렴하게 코닥 카트리지 번들 구매 시 한 잔당 150원 무려 150원에 장당 최저 가격으로 출력해보세요 어떻게 출력하냐고요? 바로 도킹하여 스마트폰 충전하며 인화할 수 있고 또한 블루투스로 연결해 인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다녀온 오키나와 여행 사진을 인화했어요 특허받은 포패스 인쇄 기술로 보다 선명해요 타서 제품과 그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포닥 도크 플러스로 6인치의 사진을 다양하게 인화해보세요 앱에서 프레임도 씌우고 출력한 사진으로 포함되었고 꼭 됐구나 잡고 등 다양하게 아날로그 감성 즐기기까지 지금 당장 코닥 도크플러스 포토프린터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당장 코닥 도크플러스 포토프린터